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로마사 농구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니발 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니발을 제자하는 카르타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로마 장군들이 한니발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출난 제자가 바로 퍼블리우스 스키피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니발의 제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키피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키아빌리는 인정과 자비의 리드십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니발하고는 좀 반대예요. 한니발은 무섭고 엄격하고 이런 스타일의 리드십인데 스키피오는 인정과 자비로서 주위 사람을 처음부터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스페인을 침공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즉시 우방이 다 되고 이 사람을 칭송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이 사람의 품성이 가져온 결과였다 설명을 하는데 마키아빌리는 사랑받는 리더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리스키한 방법인데 단지 스키피오는 비범함 때문에 약점이 다 묻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비범함이 어떤 거냐를 보면 우선은 이 사람 집안이 좋았어요. 스키피오 가문은 로마의 3대 맹문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디우스 가문, 파비우스 가문, 그리고 코르넬리우스 가문인데 스키피오 가문은 코르넬리우스 중에서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문의 후광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조부나 조부나 집중관을 다했어요. 그리고 다 전쟁에 나서 공적을 세웠고 자기 큰아버지도 에스파니아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젊었을 때 갈리아족과의 싸움에서 성려한 그런 실적도 있고 아버지도 집중관에 대해서 한니발 전쟁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집안의 후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깊은 신앙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자기 운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도 잘 내리고 힘차게 밀어붙이고 이런 게 자기 운명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도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특히 신의 특별한 언충을 타고났다 이런 확신이 강했던 것 같고 또 자기의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재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밤중에 자기가 개시를 받았다. 하늘의 경고를 내가 듣는다. 이런 암시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무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카피톨리움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걸 항상 중시했던 것 같고 또 평소에도 신전에 가서 명상도 자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적 영감이 있다. 이런 주위 사람들의 칭송 이런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가타붙다 말도 안 하고 그런 면에서 더욱더 카리스마를 키워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설 이런 것도 보면 합리적인 설명이나 체계적인 어떤 논리 이런 것보다는 희망, 애시 이런 걸 암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피오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어렸다기보다는 BC 218년 티키니스 전투라고 한니발과 최초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집정관으로 참여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위험에 처합니다. 부상을 입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스키피오가 멀리서 그걸 보고 용감하게 달라들어가지고 적을 쫓아내고 아버지를 구추내낸 그런 공적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겠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칼을 들고 방패를 든 사람이 스키피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칸나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는 망했다 하고 앞으로 뭐 먹고 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시칠리아나 하든지 그리스로 가서 용베인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로 떠날 생각을 하면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대로 찾아가서 칼을 들고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절대로 로마를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라 해서 맹세를 받아 냅니다. 그 결과 아무도 로마를 떠나지 않게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기억에 생생한 국가를 살리는 칼을 했다 해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여기는 포에너 전쟁의 그림인데 주로 스키피오가 활동하는 이베리아 반도와 아프리카입니다. 묘한 것이 이곳이 바로 한니발의 봉거지고 또 여기는 카르타고의 봉거지이지 않습니까 한니발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왔듯이 자기도 한니발의 봉거지로 쳐들어간 그러므로서 한니발을 몰락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페인을 가게 된 계기는 아버지하고 자기 큰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에스파니아에서 BC 218년부터 8년간 한니발 동생하고 큰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싸우는데 상당히 전쟁을 잘 했습니다. BC 212년까지는 계속 성공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로마에 굉장히 희망을 줬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로마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항상 성전보를 던져준 데는 이 에스파니아였습니다. 그런데 211년 정도 됐을 때 스키피옥 행제는 변방이니까 로마에서 충분히 보급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병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병이라는 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돈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로마에서 충분히 줄 수 있는 행편도 안 되고 그런 약점을 알고 하스드로발은 용병을 돈으로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 반 정도 된 용병이 사라져보니까 군대가 너무나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 위축된 군대를 하스드로발이 공격을 해대니까 이길 수 없는 행편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BC 211년 베티스 전투에서 큰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8년간 부족한 보급 속에서 고생을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로마는 애도를 하면서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임을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카프아 공방진에서 공을 세웠던 훌륭한 장군인데 하스드로발과 싸움을 잘합니다. 이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어디에 그 계곡에 몰아넣고 공갱에 몰아넣었는데 하스드로발이 장끼가 밝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자 그럽니다. 이거 풀어주면 기스포네아 다 넘겨주고 난 떠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협상을 제공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스드로발은 자기 부하들을 밤에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협상하면서 도망을 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닥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리니까 네로는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본부에서 볼 때는 야 이 친구 맡겼다가는 이게 에스파냐에 못 다루겠다. 그러니까 불명예스럽게 네로는 본부로 소환이 당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사령관을 뽑으려는 게 사령관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장군들이 전사하다 보니까 그 사령관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서키피오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24살밖에 안 됐어요. 보통의 사령관은 30살 넘어야 되는데 나이가 미달하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잘생기고 연설을 잘해요. 또 아까 말했다시피 연설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신이라든지 예지라든지 이런 걸 해왔서 사람들 희망을 북뜯어주니까 아 네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한테 투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령관에 당선이 되는데 시민들은 투표해놓고 나서 또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 젊은 사람한테 무거운 부담을 준 거 아니냐 지 혼자의 목숨이 아니고 잘못하면 수만 명의 목숨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때도 서키피오는 민중들 안심을 시킵니다. 희망의 연설을 하면서 내가 칸나의 전투하고 티키누스 전투 다 참석해봤다. 그래서 걔들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승리를 구할 수 있다 하면서 시민들을 안심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원로우는 자기가 큰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지휘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불안했던지 법무관 마르쿠스 실라누스를 같이 보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로 가게 되는데 서키피오의 첫 연설을 보면 이 사람이 연설하는 방법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신들께서 시민들을 고모하여 만장일치로 내게 지휘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여러 길조와 밤에 나타난 비즈는 번영과 성공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꿈꾸기로는 쫓겨나는 카르타코인을 실음대로 바다가 가득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장병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대들은 내 아버지와 삼촌의 기백이 바로 내 몸과 내 얼굴에 나타난 걸 보고 있지 않느냐. 결국 나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그런 충성과 용기를 보여주겠다. 그러므로서 당신들은 사랑했던 그 사령관들이 환생했다는 걸 느끼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런 설명보다는 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북돋게 하는 그런 연설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파니아를 갔을 때 카르타헤나라는 이베리아 반도에 카르타고 수도가 있습니다. 그걸 급섭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약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카르타고 군대들이 이 수도에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11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르타고를 지키고 있는 병력이 정규군이 천 명밖에 안 돼요. 민병대 합쳐서 삼천명밖에 안 되는 적은 병력으로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걸 급섭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누구도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철옹산 같은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반도에 툭 태워난 한 맨은 바다고 한 맨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걸 사실 공략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카르타고 군들도 안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군대도 얼마 안 남겨놨는데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카르타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군수물자 공장도 여기 있었고 또 모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전쟁 수행하는 경비도 여기다 쌓아두고 있었고 또 사방에 스페인을 컨트롤하기 위한 인질도 여기 다 잡아두고 있었어요. 굉장한 요충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카르타고 군들이 안심하고 지행 지무를 너무 믿고 있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군이 천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스키피호는 2만 7,500명을 둘문합니다. 원래는 로마군 거리가 타라고나에서 20일 거리인데 이걸 일주일 만에 옵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10일 정도 거리니까 저 20일 거리고 이러니까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 팀은 바다로 한 팀은 육지로 해서 7일 만에 도달을 합니다. 밤낮으로 달려온 거죠. 처음에는 육지 쪽을 맹공하지만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락이 힘든데 그때 5점 다달았을 때 스키피호가 여기에 북쪽에 석호가 있는데 자기가 꿈을 꾸는데 여기가 갑자기 얕아진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기를 쳐들어가면 된다 해가지고 2천명의 특공들 여기 북쪽 성백을 공격하게 합니다. 여기만 한 천명이 모여있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방어 허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호의 조수간만의 차 때문인지 얕아지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포에니 전쟁사를 쓴 폴리비우스는 이게 조수간만 차 때문이다. 안내를 해주더라 이렇게 해서 이걸 하루 만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역사서에 보면 이게 분명히 석호가 서쪽에 있다 그랬는데 요즘 보면 이게 북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행이 바뀌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도의 함락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돈도 여기 있고 인질도 여기 있고 모든 전락가도 여기 있고 또 카르타고에서는 모든 문물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국과의 연계도 끊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향방을 이 하루 만에 결정되어 버렸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키피오는 이걸 하고 나서도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합니다. 제가 햇볕 정책이라 붙였는데 항복한 주민들 중 여자아이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즉시 기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자비로 또 기능공원은 무기 생산하는 군수공장에 계속 일을 시킵니다. 도시의 유력자만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조치를 일치하고 특히 주목할 것은 여기에 한 300명 정도 되는 스페인 부족 인질이 잡혀와 있었습니다. 보통 부족장의 아들, 딸이 많았고 어머니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풀어주면서 부족장한테 편지를 쓰게 합니다. 아버지한테 로마로 전항하라는 편지를 쓰게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스페인 부족의 마음을 사는데 또 그 당시에 누군가가 아름다운 여인을 스키피오한테 바치려고 합니다. 스키피오는 거부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쟁하고 있는 장군이 받기에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선물이다 하면서 거부하고 원래 이 여인이 애인이 있었던가 봐요. 애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마음을 사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거에 스페인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리발의 차별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 호로를 잡았을 때 로마군은 몸값 다 받고 노예로 팔거나 했는데 동맹군은 그냥 돌려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폭시켜서 했는데 많이 관대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원래 품성이 그랬다 이런 느낌을 줬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카르타이나를 접러하고 나서 바이쿌라라는 데 하스트로바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스트로바가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본국에서는 형을 도우러 이탈리아로 가라 이렇게 지령을 내온 상태인데 그래도 카르타이나를 뺏겼으니까 스키피오를 좀 조져놓고 나서 자기 떠나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힘드니까 마구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키피오가 그 두 군데가 합치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해서 1만 명을 포로로 잡는 대승을 합니다. 여기서도 스페인 포로는 그냥 석방하고 카르타고인만 로마를 압승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병대장의 조카가 잡혀있었는데 그냥 선물까지 안겨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이제 마신이사와의 어떤 동맹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피오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바비부스가 불가치에 화를 냈다는데 그 이유가 하스드루바를 놓쳤다는 거예요. 원래 스키피오를 에스파니아에 보낸 목적은 한니발의 어떤 보급선을 끊으라는 데 있었는데 결국 하스드루바를 갈리아 지방으로 감으로써 한니발을 돕는 보급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보급선을 터준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네 역할을 못했다.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어쨌든 스키피오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 하스드루바를 알퍼스를 넘어서 북이탈리아까지 쉽게 진입을 합니다. 원래 이 모습은 칸리바리 갈 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리아족과의 불신도 있었고 또 길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한 10년 지나는 동안에 길도 많이 닦였고 또 갈리아족들은 이 카르타구 군이 자기들을 침입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적인 로마를 싸우게 해서 오니까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알퍼스를 넘었는데 칸리바리 오판을 해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빨리 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스드루바리 알퍼스 행단 후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로마군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특히 집중관인 네로한테 이 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하스드루바리 동선 군대 규모라지 앞으로 어디서 만나고 이런 걸 다 알게 되니까 독안의 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중관 네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스드루바리한테 쏟은 사람이죠. 스페인에서 골짜기에 몰아넣었는데 협상한다 해가지고 살삭삭 빠져나가가지고 네로를 바보로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네로는 원안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본인의 군대를 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하스드루바리 상대하겠다고 원론에 신청을 합니다. 현재 북쪽에 배치된 병력하고는 하스드루바리 막을 수 없다. 지금 5만 명이나 된다더라. 그래서 나도 참자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원론에서는 허락을 안 합니다. 잘못나 하다보면 원론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 알아서 하라. 이렇게 무책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던 네로는 자기 책임 하에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갑니다. 그 네로가 뛰어난 점이 7천명을 데려가면서도 빨리 가기 위해서 식량 이런 걸 가지지 않고 지나가면서 마을에서 보고받고 6일만에 리미니를 도착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울산에서 원산까지 6일만에 돌파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우시구면에서는 한니발과 대체하고 있었는데 한니발은 모르고 느긋하게 기다렸고 또 그 한니발을 잘 쏘겼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과 쏘김수의 대가인 한니발을 쏘기고 북쪽으로 군대를 빼가지고 전쟁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하스도발은 갑자기 로마 군단이 보강이 되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원래는 그것을 한판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는 전투를 하기보다는 빨리 형과 합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살짝 빠져나갔는데 문제는 길잡이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군이 추격을 받아서 패배하게 됐는데 원래 북부 이탈리아에서 내려오려면 전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대상치 못한 그런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원래 한니발도 북부 이탈리아에서 중부 이탈리아 내려올 때 아르노 섭취라는 걸 지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올 수 없는 데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도 또 전쟁을 한번 하고 그것처럼 내려오면서 전쟁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크게 좀 미흡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스도발은 마지막에 하밀칼의 아들답게 한니발의 동생답게 용감히 싸우다가 죽습니다. 내로는 하스도발의 목을 잘라가지고 돌아와 한니발의 진영에 던집니다. 그래서 14일 동안에 한니발의 꿈이 완전히 무산이 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걸 느끼는데 정보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도 편지나 이런 넘어간다는 이건 가장 큰 실책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드론 정찰기 운용하는 방법이 해킹을 당하고 또 우리 정보기관의 인적사항 이런 게 적군한테 넘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참 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정보전에 있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은 일본군이 암호해덕을 해가지고 일본군을 어떻게 움직이는 게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보를 가진다는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 뭔가 세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기표가 운이 좋았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하스드루발이 좀 전쟁을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더 골치 아팠겠죠. 왜냐하면 내로가 카시올 동안 북쪽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전쟁을 한다든지 진지를 잘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었으면 굉장히 로마가 어려워졌을 텐데 어쨌든 내로의 급섭이라든지 이런 게 먹혀가지고 화습에 쉽게 무너져 버린 바람에 스키피오가 면책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키피오는 그 후에 일리파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카르타고 세력을 몰아냅니다. 기데코와 마구의 7만대군을 승리를 하는데 진영을 세웠다가 물러났다가 진영을 세웠다가 물러났다가 하면서 카르타고 을 방심하게 만들고 그 3일째 된 날 기습 공격에서 로마가 완전히 도륙을 하는 전쟁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카르타고 의 정신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쟁할 생각이 있으면 상대방의 허점을 보였을 때 자기가 먼저 공격하면 되는데 남이 공격하기를 기다렸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을 스키피오가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기데코는 아프리카라고 하고 마구는 카르타고 본국의 맥력으로 북이탈리아를 진출합니다. 여기에서도 스키피오가 실수했다는 지적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군을 축소하고 내륙전쟁을 위해서 육군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구의 해군이 이동하는 걸 막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스키피오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